붕어를 만나기 위해 기회를 만들어가며 붕어를 쫓는 남자 김태우 그리고 자연을 느끼며 낚시를 즐기며 기회를 기다리는 남자 홍창왕 방법엔 차이가 있지만 목표 하나만큼은 다르지 않은 그들의 낚시 그들은 다양한 낚시기법과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붕어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홍창왕, 김태우, 두 남자의 실전 붕어 낚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밀키랍니다. 투투 치죠? 갖고 갑니다 오우 커! 어우! 짐 쓰는 거 봐라! 오우! 이야! 하하하하! 참, 일곱 지붕어만 나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하하하